으 예민원이라서요 목만지면 본다고 그러고 가슴 여기 만지면 본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계속 만지면서 장갑 끼고 만지면서 여기를 둔화시키고 있어요 간지럼 안타게 간지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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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뭐 뭐 뭐 뭐 싫어하는거 보이자 약간 싫어하는거 보이자 그래서 강아지 처럼 배도 만지고요 오래도 만지고 주둘미도 만지고 발도 만지고 예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긴 개 강력한 리더 라고 방식을 해서 그래요 긴장해서 떨고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클리퍼 갖다 대면 진동소리가 놀라서 엽지를 한다고 하면 그거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잠깐 끊었다가 긴장해요. 파닥 긴장을 하는데.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. 이건 먹을 거 주고 클리퍼 한번 보여주고 인터넷 유튜브에서 그러고 나오죠. 그게 아니에요. 사실 그렇게 했었대요. 이미 교육을 저도 그런 거 해봤어요. 괜찮아요. 괜찮은 거에요. 밀면 돼요.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. 지금 제가 이제 리더기 때문에 수능을 하는데 또 견주가 하면은 반응할 거에요. 입주를 할 거에요. 릴렉스 됐어요. 약간 떨지만 그렇게 긴장은 안 해요. 될 때마다 끔찌름찌름해요.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진짜 그때는 먹을 걸 줄 거에요. 왜냐하면 지금 긴장했기 때문에 나중에 먹을 걸 주면서 스트레스를 풀게 하려고 먹을 걸 주는 거지. 잘 참았어.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. 그럴 때는